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SK바이오팜이 되지 못했을까? 꼭 다시 상승하기로 약속!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일에 따상 마감했다. 따상상 갈까라는 기대감을 좀 담았죠. 따상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저는 이제 이게 약간 표준어 같아요. 따블 가고 상한가 갔다. 공모가보다 2배 오르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게 공모가가 6만원대인데 어제 종가가 16만 얼마였거든요. 이거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10만원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있으면 20만원, 10개 있으면 100만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일단은 따상상 갈까라고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9.47% 오늘 아침에 제가 캡쳐를 한 겁니다. 고가도 19만원 선까지밖에 못 올라가서 야, 이거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물론 오늘이 끝나진 않았지만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이런 얘기들, 이런 기사들 당연히 나오겠죠. 뭐 따상의 시총이 28위다, 직원들이 또 8억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 항상 쓰더라고요, 기사로. 그리고 또 1억 넣은 청약자 최대 72만 8천원의 수익을 봤다. 오늘은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제까지 들고 계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였지 않습니까? 바이오팜처럼 연속 상한가를 갈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SK바이오팜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닥까지 밀려났지만 당시에 9만 8천원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아마 더블된 가격이었을걸요. 더블돼서 9만 8천원. 상한가 한 번, 상한가 두 번, 상한가 세 번, 상한가 네 번까지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같은 SK바이오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인지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SK그룹의 제약바이오계에서의 지배구조를 찾아봤더니 자, 최태원 회장, 우리가 알고 있는 최태원 회장, 그리고 최창원 부회장 아마 두 사람이 제가 알기로 사촌관계죠? 사촌관계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아예 그룹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SK그룹이고요. 여기는 SK디스커버리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에서 제약바이오계열사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SK바이오팜이 있고 SK팜테코가 있습니다. 그 밑에 SK라이프사이언스, 생물의학과기 그 다음 팜테코 밑에 바이오텍, 바이오텍 아일랜드, 바이오텍 USA, 엠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SK디스커버리 그룹으로 가야 SK케미칼이라는 회사와 SK플라즈마라는 회사 그리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랑 얘는 이만큼의 격차가 날 정도로 아예 좀 다른 기업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왼쪽 분야부터, SK그룹부터 한번 볼게요. SK주식회사가 100% 보유한 기업이 SK바이오팜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기업이 SK바이오텍이고요. 자, 이거였는데 변경이 돼서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텍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나눠진 거고요. 보시다시피 SK바이오팜은 제약사업과 신약개발을 하는 거고 바이오텍은 의약품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가 개발을 하고 로직스가 생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이오팜이 개발을 하고 바이오텍이 생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팜 쪽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니까 스노시, 엑스코프리 이런 게 뇌전증이라는 게 있고 그 긴면증인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약들,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SK바이오팜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신약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생산하고 있는 팜테코 쪽을 보면 SK바이오텍이 있는데 여기는 SK바이오 아일랜드, SK바이오 USA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아일랜드 공장을 인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공장 인수를 하고 있는 걸 봐도 생산 쪽으로 SK바이오, SK팜테코 쪽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바이오팜은 저렇게 뇌전증, 신약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SK바이오팜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출액 증가세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도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도 흑자로 전환하지 못한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최창원부 회장 아래 SK디스커버리가 있고요. 그 밑에 SK케미칼과 SK플라즈마로 나뉩니다. 그리고 SK케미칼 밑에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자리하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SK케미칼, 의약품, 합성의약품과 천연물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이 있고 합성의약품을 또 따로 보잖아요. 화학 그 화학물질들을 합성해서 만드는 거를 합성의약품이라고 하고 바이오는 뭐 세포에서 어떤 세포 배양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케미칼은 그런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고요. 또 동시에 케미칼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 쪽, 화학산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는 백신 연구개발 생산 판매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이랑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거를 다 합쳐요. 대신에 SK바이오 사이언스는 백신만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SK플라즈마는 뭘까요? 혈액제제, 우리가 뭐 잘 들었던 것 중에 혈장치료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SK플라즈마가 담당해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판매하고 SK바이오 사이언스는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판매하고 SK케미칼은 합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어떻게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봤더니 일단 연구개발해요. 코비드 백신 그리고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자체 개발 백신 산업으로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와, 수두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이들, 그 뭐 수두,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홍역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백신을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하고 있구나. 어찌됐든 공통점은 다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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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CMO 사업,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을 담당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 및 판매 사업까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백신, 국내 공급 코비드 백신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백신 산업을 담당하면서 자체 개발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현황을 봐도 코비드 백신도 있지만 추가적인 백신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상장하기 전에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코비드 백신이지만 그 외에도 모멘턴이 계속 있다.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실적도 괜찮아요. 매출액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 사실 뭐 SK바이오팜이 따상상 상을 갔는데 얘는 왜 따상밖에 못 갔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본 김에 SK케미칼까지 한번 보면 SK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보니까 SK케미칼은 그 화학약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시 트라스트! 예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은 사실 캐토톱으로 가는 건가? 역시 트라스트! 하면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관절염 약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냥. 예 그리고 사업부 별 매출액 추이를 보니까 제약이 나눠져 있고 SK케미칼은 백신은 과로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쪽은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나머지 제약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또 화학 쪽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SK플라즈마는 보시다시피 백신을 바이오사이언스 제약을 케미칼 혈액제를 플라즈마가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신약 재창출 현황을 보니까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후보물질을 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체 임상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SK플라즈마는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가 제가 기억하기로 녹십자였나요? 녹십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SK플라즈마에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SK그룹에서 SK케미칼은 관절염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SK플라즈마는 혈액 제재를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위주로 코비드 백신 같은 것들 위주로 하고 있고 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뇌전증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 그리고 팜테코가 이제 바이오팜에서 개발한 것들을 위탁 생산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CMO 기업이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그으면 여기는 이제 SK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SK디스커버리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재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리포트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메리츠증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백신 강자의 등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CMO 수주로 백신 생산 경쟁력을 입증했고 자체 백신과 프리미엄 백신 개발로 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됐다. 그래서 공모가가 6만 5천원인데 시가 총액이 5조원인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고 상장 이후에 코스피 200 편입 이슈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백신 일상 결과 발표 등 모멘텀이 풍부해서 상장 이후에도 주가 업사이드는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팬데믹 시대의 신데렐라라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도 역시 코비드 백신 주요 공급사로 선정된 걸 주목을 했고요. 자체 개발 백신 상업화가 차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도 기대가 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체 백신 개발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의 상승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두 증권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자체적인 백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 업사이드가 기대된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왜 상황이 이러냐. 그렇게 본다면 박명석의 한마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서서히 준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시장이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면을 제가 왜 캡처했냐면 이때가 SK바이오팜 때 상장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이때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이때가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인데 이때는 2135, 113 이랬거든요. 이때가 이거에 비해서 좀 그 뭐야 뭐 크게 많이 안 올랐잖아. 지금 3000대인데 이때가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거의 두 배가 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시장의 탄력이 너무 강했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 모든 분위기가 너무 완벽했다. 그랬기 때문에 다 상상상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지금은 3000이 넘은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사실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 상상상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분위기나 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 다른 기업들 올해 뭐 상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 카카오페이 야놀자 SKIET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하나종합화학 현대중공업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상장할 때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고 보고 제가 아까 보셨지만 준며드는 게 뭐냐면 이제 최준한테 스며든다는 게 준며드는 거거든요. 최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느끼하게 나와요. 뭐 이렇게 머리도 막 이쪽으로 완전 다 감아놓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옷도 벗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적응을 하고 그때부터는 진짜 펀더멘털과 기대감을 제대로 평가받지 않을까 조금 타이밍이 아쉬웠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아멘